빈자리 중 원하는 자리에 앉는데 아침 졸압해 오 진짜 오랜만이다 잠깐만 8명이네 아침 졸애! 빈자리 중 원하는 자리에 앉도록 나 여기 앉아있다 여기 우등생? 여기 우등생 앉아있어 여기 좀 노릇 나 반장이야 니가 왜 반장이야? 넌 그냥 기린이야 기린 왜 이렇게 너 옛날에도 거기 앉았지? 아니 잠깐만 늘 저기 앉아요 공부 좀 해 내가 많아주네 석진아 반갑다 야 지킬건 지킬어 석진아 너 왜 선생님이랑 나이가 똑같아? 내가 이제 소매야 박진아 너 왜 애들이 있어? 나도 졸업하는게 소원자에요 졸업하는게 웃긴다 아니 뭐지 오늘? 여기 억생들이 없네 아니 여기 봐 한자리에 지오지 지오 아니 지오 하나고 여기 하나가 남네 여기 한자리 지오지 완전 짱 나오나 보다 야 뭔가 더 하고 왔다 뭔가 더 하고 왔다 뭔가 더 하고 왔다 뭔가 더 하고 왔다 에이 아 에이 저는 전학생이구요 뭐라구요? 전학생이에요 아 지난번에 봤는데 무슨 전학생이에요 얘들아 처음은 친구야 야 누나 진사하지마 들어와 들어와 야 나도 얘기하자 아니 지오지 뭐고 해 그래 니가 반장이니? 그래 반장 한 말이 있어 잠깐만 뭐야 꼬주랑이 반장한테 반장한테 꼬주랑이 반장한테 꼬주랑이 트롬 크롬 트롬 트롬 아 너의 너 자꾸 일어나서 다한테 고장시를 할거야 그러니까 자리 좀 봐켜 고장지 까지 진짜 옛날말고 오랜만에 나왔네 오랜만에 그리고 전학생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아 누구야 누굴까? 친구야 들어와 보고싶다 예의 바르다 예의 바르다 들어와 들어와라 축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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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잘하는 진지라고 해 알아 알아 텔레비전 봤어 잘 부탁해 이 새끼를 뽀뽀하기로 봤다고 쑥스러워 쑥스러워 그래도 우리는 널 좋아해 네 우리 해보지 뭐 수지 여기 앉는 거예요? 아직 결정한 거 아니잖아 수지야 이리와 수지야 이리와 수지야 이리와 나의 마음 지쳐갖에 내 마음 속으로 수지야 예 아니요 왜 왜 왜 왜 이렇게 말했냐? 왜 왜 왜 이렇게 말했냐? 반가워 난 유혜석이라고 해 갑자기 학교 다니 AGAIN 아니면 안 다니고만 이런거에 이렇게 웃어주다니 진짜 웃음이다. 너도 좀 웃어. 야 나는 다시 또 말라고. 도요. 도요. 아침부터 뭔 남자놈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 도요. 니가 제일 시끄러워. 자 출석. 으응. 다 왔군. 장관 아니겠지? 오늘은 아침에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아서 오전 수업만 할까? 다 왔다. 여자친구님 첫사령이 누구예요? 이리마야 4교시 졸업 레이스. 4교시만 끝나면 졸업할 수 있다. 엄청난 학교. 이제 그때두가 졸업하는 거야? 축하해! 20년만 했다 각 수업마다 게임을 해서 이기면은 운동화 한 켤레씩 죽어라 운동화를 다 신고 마지막 운동장의 피니시 라인을 먼저 통과한 팀이 우승이 된다 선생님 그럼 운동화가 없으면 운동장을 못 뛰는 거예요? 자 운동장 선생님 집을 이어 자 팀은 모인대로 1분당 1팀 2분당 1팀 간단하지? 재석이 형이랑 같은 팀이야 수진도 좋은데 또 쫑이하고 또 나는 양대 산맥 중간을 꼈어 더욱 입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손이 박수 포멀선의 법칙 포멀선의 법칙 포멀선의 법칙이 뭐지? 포멀선의 법칙 포멀선의 법칙 포멀선을 부리는 거겠지 뭐 이거 뭐지 지명가의 각도가 45도가 되면 가장 멀리 나가는 포멀선의 법칙을 응용해 실리화를 발로 던져 자신의 신발장에 아아! 드디어 온다. 드디어 온다. 드디어 온다. 드디어 온다. 드디어 온다. 드디어 온다. 다른 팀장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미워. 미워. 수지. 수지 저렇게 적혀있으니까 지역 이름 같아. 수지에 가는 편물 있지. 아닌데? 맞는데? 안 그런데? 난 그런 것 같은데? 이 앞에 이광석? 우리인데. 우리 어디서 리액션해요? 아, 분명? 아, 분명? 시베가서 리액션해. 아, 정말. 아, 깜짝이야. 너무 그러면 간편하게 해. 시발 진짜. 왜 같은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불편한지. 최고. 아, 날씨야. 별이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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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될 뻔했다. 진짜 거의 완전히 너무 잘해. 이제 감 잡았어. 어허! 이거 너무 구로 던지마. 이거 아래에서 발이 낮아줘야 돼. 야, 금발지마 금발지마. 금리즈 타이밍! 금리즈 타이밍! 금리즈 타이밍! 금받지마. 금리즈 타이밍! 금받지마. 어허! 시끄러워. 내가 먼저 짓말을 던져서 네 입에 넣기 전에 조용해. 바로다! 어허! 그래 학교 그만 다니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래 학교 그만 다니고 싶으면 그렇게 해. 뭐라고? 어허! 무서워? 어허! 아허! 우와! 수상계 이였어. 병원에서 졸업식 해 봐. 무섭다, 무서워. 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봐. 방금 여기 쯤에서 나왔어. 어렸어. 수지 다!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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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이게 아내가 하는 얘기잖아. 너 무스를 잘하니까 그걸로 해라. 내가 도전할게. 아 진짜 못하게 생긴다. 아니야 아니야 왜. 왜 그래. 아 뭐야. 난 반장이야 그리고. 너 진짜 죽는다. 조국이 형도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어. 진짜 죽을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 얘는 실제로 하고 있죠. 조국이 빼고 다들 앉아줘.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나도 앉아줘. 베레야 너도 앉아. 게임이야 순수하게 게임을 즐겨.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도전. 미안해 실수야. 카메라 좀 꺼줘요. 카메라 꺼달래. 카메라 꺼달래. 도전.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방신아. 방신아. 너 수지 맞을 뻔했잖아. 진짜. 너 지금 제정신이야. 수지 좀 맞을 뻔했잖아.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너 좀. 이 바닥 뜨고 싶어?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실수한 걸로. 무슨 사람이 듣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수지 어두운이 아닌데. 들어가면 또 쏙 들어가면 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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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갔는데. 야 이게 들어간다. 야 개리야. 의미가 끝이야. I think this is a hit. 열 doct. 야 문고리 보고 vergessen. 문고리 보고 jungler mirler. Și-I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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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D. 됐다! 됐다! 파이팅! 고백해 고백해! 아니! 그래서 3년 동안 함께 했냐? 내가 알아서 딱! 방향을 딱! 어? 이거 봐 이렇게 가는 거야 파이팅!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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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3팀이 있어요 파란팀, 하얀팀 공중들 아니요 4팀인데요 유재석 팀 유재석 팀이 아니라 유재석 팀이 아니라 유재석과 수지 팀이거든 뭐라고요? 수지와 하악 팀 몰라요? 저희는 필리아 볼 수 없으니까 뭐라고요? 잘 몰라요 유재석 팀이 아니라 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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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해어어! 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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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봐! 가만히 비춰! 겸손할 줄 알라고 겸손하러 겸손 들어가요 아직 팀이 이기 아니잖아 네 개인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 개인의 승리는 팀을 위해서 해봐 여기게 세척해 하나 우리 가 되니까 투표 이 노래는 강수들 아시겠죠? 지효 약간 밑에 노래 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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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그렇지!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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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지리가듭니다 아 사례ettes 운동하라요